구속을 한 번 내보고 싶어. 내가 하나 팁을 주자면 카트를 쓸 필요가 없어. 투수들한테 일자는 이거야. 이거는 조금 신세계일 수도 있어. 볼 끝이 틀리잖아. 한 번 재볼래? 처음인 것 같아.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은 제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SSG SK에서 한국 시리즈 마무리 투수를 했던. 오늘 컨셉이 저번처럼 막 진행하진 않고 그냥 찐으로 진짜 운동 시켜주면 돼. 너무 과하게는 말고. 아니? 아, 어차피 너가 던지... 별거잖아. 내가 진짜 고민을 한 번 말해야 되는 게 구속을 한 번 내보고 싶어. 한 35까지. 아니, 내가 지금 전략 던지면 한 17, 18, 20 이렇게 나오거든. 그리고 내가 이거는 좀 교정을 받고 싶은 게 진짜 내내 야수만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야수. 그냥 야수품이야. 그렇지, 그렇지. 하체도 아예 못 쓰고. 오케이. 그러니까 진짜 팔로만 이렇게 던지는데 이걸 좀 바꿔서 오케이, 오케이. 좀 한 번 공을 한 번 던져보고 싶다. 오케이, 내가 하나 팁을 주자면 하체를 쓸 필요가 없어. 투수가 하체로 던져야 된다 하체로 던져야 된다 하잖아. 근데 그 하체를 쓰는 건 상체 역할을 해줘야 돼. 나도 가능하겠네. 가능해. 야골을 했으니까 충분히 더 가능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가도 돼? 나 오줌마 한번 쓰고. 바로 가자. 아, 나 사실 이런 것도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 왜왜? 이런 거 너 해? 이런 거 방송에 내보내지 말라니까. 하하하하하하하하 제일 안 좋은 거야. 아, 진짜로? 왜 갔다 왔어, 이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보기 좋게 갔다 왔는데. 하하하하하하 아, 오케이, 오케이. 저게 요즘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초등학생들이 해. 프로에서는 기술을 중단을 하고 두 달 동안 몸을 만들고 시작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1년을 그냥 통째로 버린단 말이지. 아...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초등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이 저걸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요즘에 토미존 하는 수술 하는 선수들이 엄청 많아지는 거지. 하... 아니, 오타니 선수도 하니까. 토미존 두 번 했잖아. 하하하하 아, 토미존 수술. 두 번 했잖아. 미국에 지금 우리나라로 데리고 오는 용병 선수들이 없잖아. 그치, 그치. 이유가 60% 정도 증가했대. 투수는 어차피 소모되는 거 아니야? 소모지. 근데 그 소모를 왜 빨리 닿게 하냐고. 하... 오히려? 다른 목적으로 하는 건 좋지. 보강 훈련 뭐 이런 거. 이 근육을 늘려주는 거. 어, 이런 거 겁나 하잖아. 아, 그런 것도 안 했어. 하하하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잘 왔다. 저거는... 아, 이거 나가도 되는 거야? 어, 나가도 돼. 저거는 나는 완전 반대야. 왜냐면 내가 해봤거든. 그치, 아니, 여기 또 미국에서 진짜 실제 본토 훈련을 해봤으니까. 내가 해봤거든. 근데 선수들이 가면 갈수록 스피드에 목숨을 거는데. 그치. 가면 갈수록 경기를 못하는 투수들이 많아집니다. ABS 존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존에 다 못 던지잖아. 젊은 선수들이. 조금 투수의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있어. 요즘 선수들이. 어, 내가 제가 구속 올리려고 왔다가 반성하게 됐네. 아니야, 너는 올릴 수 있어. 오케이, 한번 가봅시다, 가봅시다. 이게 투수라는 야수라는, 너도 평생 야수만 했으니까. 그치. 오늘 새로운 걸 알 거야. 쓰는 근육이 완전 들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체를 이용해서 던진다. 맞는 말인데, 굳이 요즘에 많잖아. 힌지. 힌지를 잡고,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오오오오오오. 그거는 아냐. 그래? 나는 우리 애들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 오오오오오오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가르치고도, 스피드가 다 올라오잖아. 잘 나오고. 근데 영엘이 너는 미국에서도 야구를 배우고 왔잖아. 거기서는 좀 어때? 정말 심플해. 한국은 뭔가 하체를 써야 된다. 이렇게 하면 모든 선수들이 다 하체를 쓰게끔, 연습을 시켜서 하는데, 거기는 정말 그 선수한테 필요한 거 맞춤형으로 굳이 이게 안 되는데 왜 그거를 풀어와서 하려고 하냐 가지고 있는 장점을 더 극장점으로 만들게끔 단점을 조금씩은 보완하겠지만 그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지는 않지 와 이게 진짜 야구가 진짜 얘기하면 할수록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야구가 요즘에 과학적으로 많이 바뀌어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공부를 해봐도 나오는 게 근데 야구의 전체적인 틀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전체적인 틀은 우리가 타석이나 마운드에서 힘을 쓸 수 있어야 되잖아 티들릴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건 절대 바뀌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나온 김에 일본 야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일본 야구는 너무 틀에 바뀌어 있었지 그동안 그리고 걔네들이 지금 투수들이 엄청 좋잖아 좋을 수 있는 거 하나야 어릴 때부터 유연성 하나만큼은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거기에 파워만 입혔을 뿐이야 걔네들이 뭐 발전한 건 없어 그냥 조금 고지식한 면이 있었던 자기만의 틀을 기본이? 조금 깬 거지 거기다가 그게 다르비슈 선수가 그렇지 제일 큰 역할을 했고 파워를 입히니까 유연성이 되니까 파워를 입히니까 더 좋아질 수밖에 기본 뼈대를 전통적으로 잘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파워를 입힌 거네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 애매해한 거네 우리나라는 항상 몇 십 년 동안 그랬지만 이 나라 야구도 아니고 이 나라 야구도 아니고 딱 가운데 근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피지컬이나 파워적으로 봤을 때 좋은 구속의 선수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는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일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어린 선수들이 요즘은 초등학생 중학교 저학년들이 막 80이 넘어 그런 피지컬은 우리 때에 비해 엄청 좋아졌다는 거잖아 힘도 좋아졌고 그러면 기본적인 걸 더 많이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치 근데 그 기본적인 걸 안 해 너무 심해 아니 저는 이 말에 되게 동의하는 게 저는 사실 작년부터 유시비 유시팔 다 다녔잖아요 유시팔까지는 모르겠어 일단 어린 애들 야구를 보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몸풀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 야구 제일 잘하더라고 폼 봤을 때 진짜 멋있고 애들 피지컬도 다 좋고 근데 막상 경기 들어가잖아요 경기를 못 이겨 힘은 좋고 피지컬은 좋은데 경기를 못 이기더라고 애들이 우리나라가 오히려 일본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지 지금 현재로서 근데 일본은 아직도 피지컬적으로 좋지는 않거든 그치 그치 근데 우리나라는 피지컬적으로 훨씬 좋단 말이야 미국이랑 비교해도 지치지 않아 근데 이제 기본적인 기술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기술을 향상하기 위한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이 안 돼있어 그냥 기술만 하려고 하니까 안 돼있어 스카우트들한테만 물어봐도 요즘에는 150 던지면 물론 좋지만 경기가 안 되는 선수들이 많다 학교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피칭 개수도 너무 적어 20개 30개 하고 시합 때 들어가면 갑자기 6이닝 7이닝 던진단 말이야 이거는 망가질 수밖에 없어 그치 그치 우리나라 교육제도도 문제가 많고 조금은 바뀌어야 돼 조금이 아니고 많이 바뀌어야지 운동선수들한테 그렇게 좋은 시스템은 아니야 좋다 절대 가자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빠꾸어 너가 공을 못 던지는 애가 아니니까 어 나는 팔은 괜찮아 공은 잘 던지는데 야수처럼 던지니까 문제지 맞아 나름 투수처럼 해서 던지는 겁니다 나름 투수처럼 해서 던지는 겁니다 나름 투수처럼 해서 던지는 겁니다 오케이 문제점 파악 이렇게 던지면 힘들지?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야 어 그래? 지금도 일부러 좀 크게 한 거지 너 나름 나름 나는 투수품으로 한 거지 그치 요즘 초중고 학생들의 제일 문제점이 여기 오는 학생들 이 글러브 이 팔을 이렇게 해놔 이렇게 이게 일자인지 알아? 그치 이게 일자지 근데 이 왼팔은 결국은 구부려졌다가 펴지는 순간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 그치 근데 여기서도 애가 펴지면 애는 당겨질 수밖에 없거든 그치 얘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빠졌지 그러면 이제 빠졌으니까 땡길 거 아니야 열렸잖아 아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게 투수들한테 일자는 이거야 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일본 선수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치 이렇게 하잖아 이거는 하체가 기다려줘야 된다 아 아 근데 우리나라 현실상 이렇게 할 수 있는 메카닉을 갖고 있는 선수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없어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나라 힘쓰는 부분을 보면 딱 어깨와 팔꿈치 사이로 고개를 넣으면 이 팔은 자연스럽게 이 포지션으로 올 수밖에 없어 와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공동주지 않았던 것 같아 이런 느낌? 응 약간 약간 그렇지 근데 이미 낮잖아 아 오른쪽 팔은 왼쪽 팔보다 높으면 안 돼 낮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회전하면서 회전해봐 천천히 해봐 회전하면서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오오 신기해 자 우리는 그러니까 이 팔은 비행기 날개가 돼야 된다 그치 얘는 같이 움직이는 애잖아 응 근데 이렇게 가면 애는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 그치 왼팔이 낮으면 어 근데 반대로 왼팔이 높아지면은 올라왔지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지 와 그래서 요즘에 막 코킹이라는 단어도 많이 하고 하는데 나는 애들한테 코킹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말을 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딴 단어 여기 쓰지 말래 하하하하 그 뭐라고 해야 돼 요 자세는 뭐라고 아니 이거는 투수는 던지는 사람의 느낌은 여기에서 끝이야 그냥 그냥 여기서 던져야 돼 음 여기서 던져야 돼 던져봐 근데 찍었으니까 알 텐데 던져 여기서 나는 던져도 결국 이 과정을 올 수밖에 없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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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 이렇게 해서 어 만들 시간이 없어 어 이거 언제 이렇게 해서 언제 다 만들고 있어 그치 만들 수는 있지 어 100km 던지면 하하하하 뭐야 그래 맞다 맞다 현실적으로 만들 시간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잘못된 정보라는 거지 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치 어 이게 처음에 할 때는 과하게 높아도 돼 엄청 높다고 느껴지는데 어 얘의 역할은 어차피 그림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펴질 거란 말이야 아 근데 지금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로 다시 와 오 근데 너의 느낌은 그냥 여기에서 바로 당기면 돼 아 느린 라면을 보면 결국 얘는 이렇게 펴져 어 여기 여기서 그냥 당겨라 어 그냥 할 때의 느낌은 여기서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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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팔도 그냥 펴으면 그냥 여기서 던져 오케이 그러면은 결국은 뒤쪽 근육을 많이 쓸 수 밖에 없어 자 더 높게 여기 처음에 할 때는 나는 여기를 찍으라고 어 앞으로 나가라 하지 말고 그냥 제자리에서 바로 어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일까 점프하는 느낌 점프하는 느낌 이게 들여야 정상이야 자 다리를 들어볼까 다리를 들고 자 여기다 찍으면 돼 어 오케이 여기 찍으면 돼 자 던져 지금 오케이 엄청 꽂히잖아 이게 정상이야 꽂혀야 돼 찍어서 암빡 옳지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될게 시선 시선 시선은 여기 에어컨 오케이 이거를 진짜 하늘에다 던질 것처럼 해서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 보고 있어야 돼 아 오케이 그 다음에 빵 찍어서 암빡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앞에가 엄청 커진 느낌 나 이렇게 두들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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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마 등쪽이 당길 거야 그렇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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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팔에는 힘 하나도 안 들어간다 그러네 진짜 팔은 어차피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애야 던져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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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팔에 힘이 안 들어간다 좀 쉬어 힘들어 보여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팔에 힘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이걸 한다고 스피드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투수의 힘을 원심력을 만들어 주는 동작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타점과 이 기본 자세만 바꿔줬지만 힘을 모아 놓고 던지는 거랑 이런 건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하다보니까 연관이 있지 근데 우리가 평지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공을 던져야 될 곳은 경사가 진 곳이란 말이야 그치 우리가 위로 가면 갈수록 결국 내려오면서 이렇게 일자로 맞춰지거든 그치 수평으로 근데 안그래도 밑으로 되어 있는 걸 그냥 이렇게 간다? 그럼 여기는 준비 기간은 짧아지? 짧아지지 아니면 그렇게 던질 거면 하체가 정말 길게 버텨주는 쫙 버텨가지고 다르비슈처럼 버텨주던지 심지어 다르비슈도 그 하체좋 다르비슈도 이렇게 간단 말이야 시선 자체도 그치 여기서 문제를 내줄게 너는 투스 마운드에서 공을 던질 때 시선을 어떻게 보고 있어? 그치? 근데 그렇게 보니까 더 빨리 열리는 거거든 아 째려봐야 돼 그럼 시선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사실은 이런 게 초등학교 때 리틀 때 이런 거 다 배워야 하는 것들이지만 고등학생이 돼도 몰라요 그리고 직구 그립도 잡을 줄 몰라요 나 한번 잡아볼게 잡아볼게 오케이 직구 그립 전 응 땡입니다 포심이 뭐야? 포심 4개의 힘이 들어간다 4개의 힘이 걸쳐진다지 그치 근데 여기는 어디에 걸쳐진 거야? 여기 손끝에 아니지 우리는 마디에 걸쳐져야 돼 자 원래 잡두들을 잡아보세요 원래 이렇게 자 꽉 잡아보세요 나한테 이렇게 내밀고 자 꽉 잡아 아 근데 이렇게 마디로 감싸 봐 꽉 잡아 꽉 잡아 걸리네 걸리지 어 그리고 던져야 돼 와 근데 이거는 챈다고 하잖아 그치 그 실법을 챈다 챈다고 하잖아 채는 건 빠지는 거지 공은 눌러줘야지 이게 잘못된 정보 왜 이건 아무도 안 갈 수 있지 프로 선수들 난 처음 들어보는데 프로 선수들 몰래 이렇게 던지는 사람이 있지 걔네들은 프로고 어떤 방식으로 던져도 걔네 방식이 있는 거야 기본이라는 거지 이거는 기본이라는 거지 내가 원래대로 잡고 던지면 안 빠지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쎄서가 아니야 권리 딱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지 그만큼 여기서 전달력이 투수는 손끝에 감각이 있으면 안 돼 안 느껴져 제대로 잡으면 전달 우리는 전달을 잘해줘야지 공에 힘을 전달을 해주는 거지 전달을 해줘야지 좋은 선수들이 몇 명이나 있어 그렇지 극급으로 좋다는 건 없으니까 없어 절대 안 돼 근데 아마 이 영상이 나가면 막 찬반 많을 거야 많을 건데 뭐 나는 이게 편하다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지 안 해봤으니까 어색한 거고 그렇지 그럼 첫 번째 레슨을 정리해보면 지금 하는 거는 몸이 벌어지지 않고 힘을 좀 모아놓고 올바른 회전의 힘으로 공을 던지는 느낌 포인트는 대각선이 오른쪽에서 왼쪽의 대각선의 원심력으로 이 힘으로 지금 공을 던지게 되는 거고 아까 영일이 너가 시작할 때 투수와 야수랑 쓰는 근육이 완전 다르다고 한 게 지금 이 근육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나가면 선수들이 또 헷갈려서 이렇게 뒤로 제껴지려고 하는 선수들도 있더만 그렇지 이렇게 절대 안 되고 아 이거 안 얘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나도 지금 절대 안 되고 시선은 약간 사선 위쪽을 보지만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지 아 아 근데 이거는 사실 투수라면 무조건 갖춰야 될 기본 아 아 그러니까 모든 프로 선수들 힘쓰는 투수들 살펴보면 이 동작이 다 나와 이 동작을 제일 잘 쓰는 대표적인 선수가 응 저요 아 진짜로 또 선동열 아 아 김강현 아 유현진 아 컷쇼 많아요 다 이유가 있구나 아 공통점이에요 다 공통점이에요 다 뭐 오타니도 마찬가지고 아 우리가 요즘에 제일 화두인 투수가 야마모토잖아요 그치 야마모토 근데 이렇게 하고 가더라도 개의 동작은 이게 다 나온단 말이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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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오케이 복근해야죠 아 와 빡스나 이거는 조금 신세계일수도 있어요 아 자 이렇게 뒷발을 올려놓고 응 상체 최대 회전을 쭉 만들어서 상체는 그냥 앞으로 인사하는 느낌으로 빵 오케이 오케이 팔은 앞으로 뻗는게 아니라 팔은 그냥 밑으로 쑥 들어가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했을 때 좋은점은 상체 회전방향 팔에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우리가 왼발에 실리는 힘 힘 오케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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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지 옳지 그래야 앞에가 커지고 오 지금 괜찮은데 그래야 앞에가 커져 빵 오케이 응 자 이거를 상체의 스피드를 최대한 빠르게 빵 해봐 그렇지 너무 좋은데 오 오케이 우와 풀고 여기서 우리는 상체 스피드를 올리려고 했는데 팔 스피드도 더 빨라지잖아 그렇지 팔은 몸통에 달려있는 일부분밖에 안 돼 얘는 그냥 따라 나올 수 밖에 없는 투수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몸통 스피드 팔 스피드가 아니야 팔 스피드가 빠르면 구속이 빠르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맑을지도 않은 소리야 아 맑을지도 않은 소리 많이 듣고 나여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수영선수 데리고 와서 양호시키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아까 시작 전에 하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물론 중요해 그건 나중 문제야 그렇지 상체를 상체 스피드를 극한으로 버틸 수 있어야 되는게 하체지 아 애가 회전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 어 이거 찍혔는데 절대 우린 정면으로 이렇게 했잖아 어 정면이 안 나올 거야 아 그래? 어 그냥 정면으로 인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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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앞으로만 인사하면 돼 오케이 팔은 안 힘들 거야 지금 팔 진짜 안 힘들어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근데 영상 보도록 봤을 때 약간 몸을 쓴다는 느낌이 보이긴 하던데 어 진짜 자 캐시볼을 해볼 건데 지금 배웠던 걸로 사용해서 응 여기다가 어 볼 끝이 틀리잖아 어 옳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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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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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좋은데 빠코야 118 이상은 그냥 지금도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재볼래? 어 재보자 오오 나온다니까 다리 제대로 들고 던져봐 진짜로?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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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왔다 이거 117 117? 17 17 자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전력으로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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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니까 오오오 오오 오오 야 그래도 120 찍자 121 오오 121 오오 121 와 121 처음인 것 같아 121 처음인 것 같아 지금 이제 뭐 이 쓰는게 옛날같이 이렇게 쓰진 않아 쪼금 어느정도 이렇게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16 힘 다 빠졌어 아니, 원래 최고가 118이라면 맞아 욕심나네, 근데 아니, 근데 금방 일 것 같아 근데 와, 힘들어 찬 물, 물 온 몸이 힘들지? 온 몸이 아니, 근데 받았을 때 야수가 던지는 것 같진 않아 아, 그래? 어 아니, 이게 PD님은 알걸? 제가 사야에서 호소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재미 삼아서 물어봤었는데 사실 그때 엄청 무섭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옆에서 찍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중요한 건 스파이크 신고 마운드에 올라가면 더 나온다는 거지 오 내가 널 느낀 건 두 개야 한 개는 제일 중요한 건데 팔에 힘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원래 팔 막 저리고 찌릿찌릿하거든요 지금 이 정도 던졌으면 진짜 무조건 일단 팔이 지금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가 지금 엄청 힘들어요 여기 힘으로 힘을 계속 써 팔이 아니라 여기 힘으로 쓰고 있는 그런 느낌 근데 오늘 저는 사실 투수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진 않았으니까 그때 촬영할 때도 근데 되게 많이 놀랐던 것도 있고 배웠던 게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일단 생각보다 이런 데 관심이 많고 야구에 애정이 많다 보니까 교육 쪽에도 당연히 관심이 더 많고 그래서 좀 우리나라 선수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야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 왜냐면 좋은 걸 너무 많이 갖고 있어 현재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이미 이미 근데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지 조금만 이거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고쳐줘도 더 좋은 선수가 될 텐데 지도자가 선수를 만들 수는 없거든 좋은 길로 가게끔 안내를 해주는 것 뿐이지 오케이 여기가 지금 이름이 뭐야? 팜시티 퍼포먼스 항상 전국에 있는 센터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트레이닝센터와 이 야구장이 같은 층에 있어서 거의 그렇지 혼란스럽거든요 사실 그래서 서로 집중이 안 되는데 여기는 1,2층으로 나뉘어져 있고 야구할 때는 야구만 집중하고 트레이닝 할 때는 노래 크게 틀고 트레이닝 신나게 하는 곳 그리고 전국에서 제일 좋은 시설 같은 센터이고 다양한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는 트레이너분들도 계시고 샤워장은 제가 봤을 때 끝판왕 드라이기가 다이슨이면 말 다이슨이면 근데 정말 쾌적하게 운동하고 샤워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최고의 센터 가미 알겠습니다 밑에 저희가 센터 정보나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아니면 또 코치님 DM 가셔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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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